도마뱅 고나야 너 이 도마뱅한테 물리겠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르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8만명이 넘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상품을 걸려고 하는데요 당첨자는 3명이고요 타란툴라를 2마리씩 선타이거 2마리 어셈바라 오렌지 2마리 그리고 다이아스칼렛버드 히터 2마리에서 총 6마리를 섞어서 3명한테 2마리씩 나눠드릴거에요 타란툴라는 여러분들이 길러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안 길러보신 분들이 만약에 당첨됐을 시에는 패스를 해도 되는데 우선 키울 수 있는 분들 중에서 부모님들한테 꼭 허락을 받고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택배로 보내드리는데 사육 방법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참여 방법은요 바로 곤충하모니 이 5개를 오행실을 지어서 댓글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 당첨자 발표는 이 당첨자 발표는 제가 구독자가 8만천명이 되는 시점에 바로 발표를 해드리고 저한테 카카오톡 연락을 주셔서 당첨자인거와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를 저한테 카톡으로 시샷을 찍어서 인증을 해주시면 확인이 되는거에요 그러면 제가 바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요일 수요일에는 휴가여서 영상을 찍지 못할거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영상을 찍을건데요 굉장히 재밌는 영상일거에요 제가 바다에 가서 채집을 하는 영상인데 굉장히 재밌을거에요 그것을 제가 목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행시 재밌게 한번 지어주시면 될거 같아요 다음에 봐요 안녕 i